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검찰이 김건희씨와 최윤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된 거래로 23억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작성한 종합의견서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분이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옛날 문재인 정권에서 작성한 데 문서 아닙니까? 그럼 그때 왜 기소를 안 했죠?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그 문건 언제 작성됐습니까? 그러니까 22년도 12월 30일 1심 선고에 대비해서 검찰이 작성한 문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의 검사들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기소를 안 했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 휘하의 검사들이요. 그럼 그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말버릇처럼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사, 윤석열 정권 시절의 검사 이렇게 나눕니다. 검사를 정권을 기준으로. 검사가 전정권 검사, 현정권 검사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타당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증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용사가 있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군인도 정권 내에 따라서 나뉜다는 겁니다. 굉장한 갈라치기고요. 공무원이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더 말씀드릴게요. 해병대 의원 사망사건 경찰 녹취록 공개됐는데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건을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관들로부터 넘겨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군검찰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지휘부하고 모여서 사건을 어떻게 할 건지 막 회의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실토하는 녹취록이 나온 건데 말이 안 되죠. 자기네들이 관할해야 될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보내고 나서 그걸 지도부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지를 회의를 했다.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듣다 보면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흐르는데 해병대 수사관이 그럽니다. 저희는 법대로 했는데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경찰관님도 저희한테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지금 이러십니까? 저희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죽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건데 저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인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흐느낍니다. 자기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너무 미안한 거죠. 막 흐느낌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수사기관에 오랫동안 몸담으셨잖아요. 수사기관이 자신이 바른 것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위에서 압박받고 하면 수사기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까? 저는 국정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하고 다니시는 그 동료 시민이란 말에 저는 최수근 상병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해병대 수사관들 그리고 외압을 받아서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던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정조사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